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에서 HSK를 맡고 있는 HSK 전문강사 강진선입니다. 여러분과 1월 HSK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특강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HSK로 열정을 불태우셨죠? 그 마지막 성과를 1월에 좋은 성적으로 얻기 위해서 저랑 마지막 5급 독해 영역을 한번 같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만 집어서 한번 수업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독해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단어 조합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독해 전체를 어울라서 우리가 시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언제나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어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체 맥락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큰 맥락을 찾아서 결국은 원하는 내용의 술어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얼마나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술어를 원하는 걸 뽑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하나씩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보통 주어 다음에 전제 조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딱 처음부터 보시면서 언제, 자, 시 또는 땅, 시 또는 땅, 시 또는 더, 시, 호 이 시간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있으면 한 번 숨을 쉬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사나 수록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에요. 계사구나 경험은 또 반드시 영역으로 끊어주셔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짤, 샤머샤머샹, 어디 위에? 짤, 샤머샤머종, 짤, 샤머샤머샤아. 그래서 주로 어떤 영역 중에서도 범위, 분야, 과정 등의 전제 조건이 많이 나오는 계사구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끊어주시는 게 원하는 술어를 찾아내는 중요한 킴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자주 나오는 계사, 시앙 또는 여우 그리고 위, 위는 뭐뭐와 라고 해서 꺼나고 똑같지만 5급부터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바, 을, 를 해서 아주 많이 보셨던 계사인데요. 5급부터는 바보다는 무엇이, 찌양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장례라는 부사로보다는 어떻게 명사와 연결돼서 무엇을?로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5급의 비교문도 잘 나옵니다. 비교도 계사구로 어떻게? 뒤에 계획의 비교 대상과 같이 연결을 해주셔서 한 무리로 딱 끊어주시면 술어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전제 조건으로 앞쪽에 주어보다 길게 나와주는 계사구가 있죠?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안, 저, 뭐뭐의 근거에서. 그리고 끈, 쥐, 어떤 내용의 근거에서. 그리고 수, 이죠. 발전에 따라, 추세에 따라. 그리고 천, 저, 어떤 기회를 틈타, 시간을 틈타. 이런 전제 조건이 나와주면 주어가 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미리 얘기해주는 계사구에서 반드시 끊어주시고 그 다음 원하는 술어구를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겸험문도 있는데요. 겸험문도 간단하게 단어만 볼까요? 지은, 부탁하는 량. 누구로 하여금. 슐, 찌어. 시키는 내용까지. 특히 5급에 잘 나오는 겸험문 뭐가 있죠? 리은, 그리고 파이, 그리고 여우. 있다까지. 다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뭐를 찾아주시면. 역시 술어를 찾아주시면 내용이 좀 더 파악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놓을게요. 접속사는 반드시 들어가시기 전에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역접의 접속사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지만 화자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강조해줄 때 사용하는 것이 역접의 접속사고요. 이 옆쪽의 접속사는 이 뒤에 뭐가요? 답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4급까지 자주 나왔던 뭐가요? 단시, 그리고 커시, 그러나. 그리고 부구어. 여기까지는 이미 4급에서도 많이 보셨고요. 5급부터 조금씩 더 잘 나오는 란널, 그러나. 그리고 뿔 란. 예측해주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강조해줄 수 있고요. 또 취해, 따오, 즈어 같이 오히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 같은 경우도 주어 다음에 싹 숨어서 문장을 역접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딱 보시면 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다음에 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지실, 사실은이라고 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주는 이 접속사까지 기억하시면 이 답의 답을 확인하시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조사요. 우리가 동태조사라고 해서 수러 뒤에 자주 나오는 러, 조, 꾸어는 워낙에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 러, 조, 꾸어가 붙어있는 덩어리는 모일 확률이 높다, 수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요? 아, 하다이구나. 뒤에 길어질 목적어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목적어 안에서도 뭐가요? 5급에서는 명사, 특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주는 앞에 부분이 항상 뭐로 끊어지죠? 더로 끊어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한참 읽다가 어, 사서 친구랑 뭐뭐 했었는데 마지막에 뭐뭐한 상황, 물건 이렇게 마지막 꾸며주는 명사만 찾으시면 목적어를 찾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중요한 거요. 고정 격식이요. 5급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 어디까지가 수러고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그래서 뭘 했다는 건지 찾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그 맥락을 나눠주는 중요한 고정 격식을 한번 해볼게요. in, all이요. a에서 b하다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 특히 이 all이 보이면 앞에 나오는 in이나 way 같은 아이가 생략이 되더라도 한번 반드시 끊어주셔서 a에서 b하다 라고 문장을 파악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ay, are way를 위해서 b하다 그리고 e, so a를 통해서 b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동사가 연결이 될 거고요. 마지막도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4급에서도 잘 나왔었었지만 역시 5급에도 잘 나와요. 통구어 a를 통해서 라이, b, b하다죠. 이 라이는 보통 오다라는 기본 뜻으로 쓰이지만 5급처럼 문장 자체가 길어질 때는 a라는 방식을 통해서 b를 해요 라고 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문처럼 수러가 두 개구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잊지 마시고 중간에 내용을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통구어는 생략되고 다른 메인 방식에 대한 수러가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a에서 b하다 이 정도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요. 이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뭐라고 여겨요 라고 나오는 심리 동사들은 굳이 해석하시지 말고 어떻게? 넘기시고 여기는 것보다는 뒤에 나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답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음에 대한 동사는 살짝 넘기시고 사실에 대한 부주 문장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식동사라고 나오죠. 존재아 디장 전문가가 말하는데 또는 뼈어시 표시하는데 또는 연주정리 연구가 증명하다 그리고 발표하다 파 비하오까지요. 이런 내용들은 보통은 내가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라고 제대로 원하고 싶은 그 메인 수러 메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살짝 전제 조건처럼 어 이런 연구를 했는데 라고 가볍게 먼저 얘기해주기 시작할 테니까 역시 딱 끊어주시고 이 뒤에 나오는 메인 사실에 대해서 발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본 6개의 키워드가 우리가 문장을 분석해서 원하는 수러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랑 한번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첫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독해 첫 번째 영역의 포인트 이미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영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간단하게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문제를 보시기 전에 보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실 때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려고 시간을 너무 쓰시지 마시고 이 보기군이 동사인지 아니면 이 보기군이 부사인지 품사 정도만 발견하셔도 이 밑줄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건지 추론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답들은 완전히 오답이기 때문에 문장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보기를 보기를 해석하는데 굳이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사 정도 아 동사겠구나 수로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A, B, C, D가 얻다 소멸되다 논술하다 포함하다 정도의 내용으로 아마 동사군인 것 같이 보이시면 아 수로로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정도 추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예요. 쇼웨이 조금 펀비에 각각 꼬어도 지나치게 시황도에 디번에 상대적으로까지 나와준 거 보니까 보통 수로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로 사용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아 꾸며주는 말이겠구나 뒤에 어떤 수로랑 호응관계를 잃을지만 추론해 보시고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시엔따이 지아장문 현대 가장문들이 징창 통구어 아까 첫 번째 키워드 저랑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러면 통해서 자체보다는 뭐가요? 이 메인 수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통구어 피피응 비평함을 통해서 중간에 도구 라이 나왔고요. 뭐였죠? 지아우유 하이즈 아이를 가르친다 그럼 제가 지금 두 개 키워드 잡아낸 거 보이세요? 비평을 통해서 가르친다 비평 교육 이게 딱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시왕 희망하다 무엇을 희망하는지 뒤에 길게 나올 거예요. 무엇을 희망하고 있죠? 하이즈 아이가 넝 진퀄 진퀄이는 재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라는 부사로 사용되죠. 그래서 빠르게 밑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쉬어 필요한 덜을 기준으로 꾸며주는 마지막 명사가 뭐죠? 거종 주실 지식이라는 목적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딱 들어갈 밑줄에 들어갈 부분이 아마 아 아까 동사인 것도 알았으니까 지식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수로일 것 같이 보이시면 아 문제 끝까지 가기 전에 바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실에 상응되는 우리가 수로로 잘 사용되는 게 뭐가 있죠? 호워더 지식을 빨리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A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딴 그러나요 이 중요한 접속사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그냥 교육을 통해서 피핑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아마 좋지 않다는 반전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끝까지 가볼게요. 지하정은 가장들이 여우이 어? 접속사 나왔죠? 접속사 키워드 왜냐하면 뒤에 먼저 뭐 볼까요? 인스 그래서 인과관계로 연결해 줄 것 같고요. 가장들이 여우이 뭐 때문에? 쓰지 스스로가 땡땡 딴신 어? 걱정하고요. 그리고 진정 긴장하고요. 그리고 뭐죠? 여우이 의심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메인 수로구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나와줬으니까 아마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사용될 것 같이 보이시면 끝까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호의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어? 역시 꾸며줄 것 같나요? 피 비 수로 혼내다 라고 얘기해줬고요. 어떻게 해요? hide 아이를 혼내다 까지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그래서라고 수로를 꾸며줄 앞에 부사어로 지나치게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혹시 병렬관계가 보이세요? 스스로가 걱정하고 긴장해서 지나치게 혼내다 그러면 이 말을 그러면 이 말을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 관련돼서 찾으면서 앞뒤 내용이 호황될 수 있는 문맥을 이해해서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밑에 보기 중에 혹시 지나치게라는 유사한 단어가 혹시 보이시는 게 하나 있나요? 뭐죠? 꾸어 또 지나치게 요게 답이 돼서 지나치게 걱정하면 지나치게 혼낼 수 있어요 까지 얘기해주는 걸로 문장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1세트를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씩 전부 해석해서 뜻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기를 보고 아! 어느 군정도 들어가겠구나 해석하신 다음에 문장을 끊으면서 밑줄과 가장 관계는 어떻게 해요? 단어를 짝지어 주신 후에 마지막 문맥까지 이해해서 푸시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여기까지였고요. 독해 2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독해 2영역도 역시 비슷하게 작용이 되겠고요. 먼저 보기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기를 보시래 1세트처럼 자세하게 보시진 않아도 되지만 1세트보다는 조금 더 보기 내용이 문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역시 반복되는 단어 정도를 봐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보통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어? 보시면 위에 본문 내용부터 시작될 때 역시 본문 내용에도 자주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어를 봤을 때 혹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저는 찾았어요. 뭐가 있죠? 어? 요엔 오른쪽 눈이라고 보이시고 혹시 C번에도 오른쪽 눈이라고 보이시고 다른 보기에도 보니까 어? 시려 또 D번에 보니까 뭐 나오죠? 엔증 눈이라고 나오죠? 아마 본능어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장 많이 나왔던 주어 엔 아니 요엔 오른쪽 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런 더 슝 얜 더 다샤 어? 주어 나왔죠? 사람의 눈에 두 눈에 크고 작음이 삥보 완취의 이양 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해서 같지 않다고 얘기해줬어요. 지금 문장 시작이 뭐가 좋죠? 눈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요. 이 빨 런 일반 사람들이 도시 모두 어떡하죠? 요엔 오른쪽 눈이 다위 수로 뭐보다 크죠? 쪼얜 왼쪽 눈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어? 문제 키워드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크다. 지금 벌써 두 문장으로 크기 얘기해줬던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게다가 얼치에 강조해주면서 요엔 더 오른쪽 눈의 실용 지호의 사용 기회가 어? 비 나왔죠? 비교문 개사 끊어줄까요? 뭐보다요? 요엔 오른쪽보다 크다요. 비교문의 수로 찾는 키워드는 하나씩 해석하지 마시고요. 긍정의 비교문 즉 그냥 B만 사용한 문장 같은 경우는 뭐가? 주어가 수로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에 B의 부정문인 뿌비나 또는 뿌루 같은 단어가 나와줬을 때는 부정의 비교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해석을 A가 B만 못하게 수로해 라고 해버리면 벌써 해석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 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 그때는 비교대상이 수로하구나 이렇게 위치로 찾아주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정리하면 어떻게요? 아 요엔 오른쪽 사용량이 또 많아요. 역시 오른쪽을 지금 강조해 줬고요. 시제상 세상에서 세계에서 따위에 대략 3분之 2 든 3분의 2의 사람이 주여용 사용한다고 얘기해줬죠. 뭐를요? 요엔 오른쪽 눈을 사용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지금 사용의 기회와 사용량에 대해서 얘기해주는데 계속 무엇을 강조해주죠? 오른쪽 눈이요. 자 그럼까지 가볼게요. 3분之 2 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주여용 요엔 역시 사용한다 왼쪽 눈을요. 역시 강조해주는 건 오른쪽 눈의 사용량을 강조해주고 있죠. 마지막이요. 주여 주용 자 보세요. 우리가 필수 단어에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주용 연 같이 단어가 새로 나왔을 때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유로 사용하는 눈 이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직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유로 사용하는 눈이 요 부단 담당해요. 뭐를 담당하죠? 5분之 지오 시 더 시 주에 시리 보다는 뜻이 있고요. 주에가 느끼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보통 시주에라고 하죠. 그래서 시각 연 오 임무를 담당해요. 라고 얘기해줘서 보는 업무를 담당해요. 라고 얘기해주셨으면 역시 뭘 강조해주죠? 주 눈이 어떻게 해요? 시각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린 이즈 연 그 외 눈이 줄 단지 부사 나와줬고요. 지 뭐를 작용하고 있죠? 지 작용하다 조용 까지요. 근데 어떤 작용을 작용하는지 볼게요. 도와주다 할 때 부가 나왔고요. 그래서 부주 보조 작용을 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자 그러면 문장 전체를 볼 때 제가 계속 뭘 강조해줬죠?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전체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주제는 뭐였었냐면 오른쪽 눈에 사용량이었던 거 기억하시면 자 밑에 단어 볼까요? A번하고 C번 보기가 먼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왜요? 아예 주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볼게요. 주용 요얀더 런 주로 오른쪽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이 시제 시장 세계에서 쩐 차지해요 다 도와슈 대다수를요. 사용 숫자라고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 라고 조금 돌려표현해주긴 했지만 결국 뭐가 있죠? 다 도와슈 대다수를 차지해요 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주제랑 가장 적합한 A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기를 간단하게 보면서 왜 틀렸는지 한번 가볼게요. 실리 비 틀리 更 중요 시력이 체력보다 중요해라고 얘기해줬죠. 체력이랑 비교한 내용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시먼에 보니까 요얀더 시리 허 오른쪽 시력이 좋나요? 주 내용이 계속 뭐였죠? 눈을 사용하면서 기회 사용량에 대해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시력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요. 양주 연주 두 눈에 어떻게요? 다시 크기가 작다고 크기가 지금 똑같다고 얘기해줬죠. 요 문제가 가장 독해랑 지금 일체돼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뿌 이양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주제 관련한 답이 나오는 게 가장 많다는 거 확인하셔서 답 찍으시고요. 혹시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보기와 크게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하지 않으니까 문맥만 잘 파악하시면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역 포인트 제가 잡았고요. 마지막 3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이 3부분이죠. 문장은 너무 긴데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안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역시 보기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문제별 키워드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문제 실제 들어가서 키워드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실제 읽으실 때 지문의 주제를 계속 인지하시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글자씩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 보기에서 주로 나왔던 키워드가 주제 1 확률이 높으니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제를 계속 파악하면서 문제를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해서 화자의 논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갈게요. 3부분에 주로 나오는 문제의 배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거고요. 첫 번째 보통 한 지문에 4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4문제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일단은 주제 관련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세부사항이 보통은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문을 보실 때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이미 주제에 잘 나오는 키워드 단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힌트를 줬네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면 시간을 줄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단어를 찾으시고요. 4문제 중에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요즘 끈주의 이 또한 아니면 끈주의 띠 알 또한 해서 천문단의 내용은요. 아니면 단어 자체를 줘서 따옴표 안에 준 특정 키워드의 뜻을 찾으라고 보통 나올 수 있는데 이 단어나 문장에 대한 것도 보통은 주제에 관련된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질문이 어느 지문을 물어보는지는 인지하고 가시는 것이 왔다 갔다 문제 읽고 지문 읽고 왔다 갔지 하지 않고 한 번에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뭐냐면 전체 주제를 물어보거나 또는 살짝 돌려서 어떻게 해요? 뼈 뒤 문제의 주제 또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역시 전체 문맥을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을 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속독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답을 찾으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 문제부터 가지 마시고 꼭 문제부터 와서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주제만 파악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이에요. 5번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뭐 나오죠? 하이 지 루고 징창 베이 피핑 피핑이 무슨 뜻이 있죠? 혼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비평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를 혼내다 뭐 친구로 혼내다 이렇게 간단한 단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혼냄을 당하면 베이까지 나와줬고요. 거넝 호의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문장에서 이 문제가 얘기할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주인공이 뭐가 나올까요? 하이 지 가 뭐 하면 혼나면 이 키워드를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전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6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이요. 근지 2두한 이 문단에 근거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물어봤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 외우실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들 해야 될 역할만 찾으시면 돼요. 문장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단어만 딱 암기해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이요. 역시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주의 시허 주워 샹원 비하우티 어, 제목을 참을만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언제 푸실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전체 문맥의 주제를 파악하신 후에 가장 자주 반복됐던 단어라든지 아니면 핵심 문장 핵심 표현에 대해서 딱 잡을 찾아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그전에요. 문제 기억하셨나요? 3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지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리면 어, 내가 왜 시간을 써서 분석했는지 알 수가 없죠. 보기를 분석하는 이유는 문장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줄지 미리 살짝 힌트를 얻고 동시에 지문을 읽으면서 아, 이 부분에 답이 있구나 라고 답을 미리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키워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반드시 암기 기억을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키워드가 뭐였죠? 그렇죠. P빙역보요. 두 번째가 뭐였죠? 가장들이 어떻게 알죠? 가장들 어디? 띠알 또한 두 번째 문단이었고 마지막은 어, 제목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핵심만 딱딱 잡아서 끊어볼게요. 자, 첫 번째요. 시엔다이 지아정문 주어일 것 같죠? 징창 통구 아, 통해서 아까 기억나셔 보조단어 뭐를 통해서요? P빙을 통해서 라이 한번 끊어주시고요. 뭐라고 했죠? 지아우유 하이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줬고요. 시왕 희망하다 끊어주세요. 마음에 대한 단어 이제 하고 싶은 얘기할 거예요. 주인공 나왔죠? 하이즈 주어가 넝 진 콰이 호 얻어 얻기를 원해요. 뭐를요? 시아우더 주시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주제 잡고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주제가 뭐였죠? 피피 혼내다였고요. 혼내는 걸 교육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뭐하기를 원해한다는 맥락이 계속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딴 그러나요. 그러나 시지 실제로 역접의 접속사가 제일 3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통 논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 저자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반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아장은 학부모들이 여우유 왜냐하면 쓰지 구워도 당신 스스로가 너무 걱정하고요. 진장 긴장하고 마지막 여우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구워두워더 피피 하이즈 아이를 혼낸다고 지금 얘기해줬죠. 벌써 논지가 약간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루구어 만약에 하이즈가 징창 빼이 자장문 빼이 구문도 끊어주셔야 되는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고요. 피피 핑을 당하면 어? 기억나셔야 돼요. 하이즈가 빼이 지하 정문한테 피피핑을 당하면 몇 번째 문제였죠? 1번 문제였어요. 좋아요. 자, 그럼 답이 아마 이 뒤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 1번 문제의 키워드는 여기 있겠구나. 이 정도 집중력은 발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볼게요. 호이 헌 롱이 쉽게 화이 어? 화이가 무슨 뜻이었었죠? 의심하다 라는 뜻이었던 거 잊지 않으시면 뭐를요? 첫 번째 키워드 스스로를 의심한다 답의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요. 련 왜 여기다요. 뭐라고요? 즉, 지지 여우러 스스로가 있다고요.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인데요. 그럼 1번 답 가능성이 있는 거 두 개 나왔어요.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거나 그래서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 논지를 파악하면서 아, 여기 답이 있겠구나. 이 정도 암기력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어? 몇 번 문제가? 2번 문제가 두 번째 문장의 누가? 역시요. 지하 장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던 건 기억하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지하 장면 지하우유 하이 드 시 시간에 나오는 거 반드시 끊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가에 어? 나왔어요? 가장들이 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중요한 키워드 뭐 해야 되죠? 슈에 호에 배워야 해요. 라고 얘기해줬고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 지식에 대한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목적어 문장으로 길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숨 쉬어 주시고 무엇을 배우겠다고 길 문장을 독해하실 준비가 미리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볼까요? 용 아, 또 동사 나왔어요. 뭐를 사용해서요? 비아오양 비아오양이 뭐였죠? 칭찬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칭찬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서 두 번째 수로 뭐 나왔어요? 베이야 기르다 누구를요? 아이를 기르다까지요. 자,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딱 보이시죠? 아까 피이핑과 교육이 나왔던 거 상대적으로 딱 나오는 단어 역시 비아오양이 딱 눈에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보시되 어? 무엇을 통해서 뭐뭐하다 이 맥락이 탁 끊어지셨으면 원하는 수로를 좀 더 빨리 찾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허하이즈 아이와 함께 신샹 감상해주세요. 누려주세요. 뭐를요? 하이즈 쥬우더시 아이가 한 일을 같이 누려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요? 역시 칭찬하는 방법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보이시고요. 마지막 갈게요. 주어 단독 지사 주어는 독해할 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이 이것이 보통은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였죠?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칭찬하는 것이 뿌지, 목뿐만 아니라 또 이 하이즈, 아이의 정장, 성장에 대해서 수러요? 요, 리 어, 이득이 있었고요. 예, 호의, 베이악 기를 수 있어요. 하이즈, 아이의 더류 기준을 어떻게 해요? 량, 하오 좋은, 신, 거 성격을 기를 수 있다고 얘기해줬죠. 자, 저랑 함께 독해 긴 부분 3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딱 수러, 수러, 수러 그리고 목적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했던 게 보이셨죠. 그리고 시간도 아마 제가 직접 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단축됐던 게 느껴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있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읽으면서 힌트도 얻고 아, 이 부분에 답이겠구나 미리 한번 확인하시면 실제 문제에 들어갔을 때 다시 답을 찾기 위해서 문장을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문제요. 아까 저랑 보셨던 문제고요. 간단하게 키워드였던 분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5번의 키워드가 뭐였죠? 아이가 혼나면이라고 얘기해줬고요. 아까 혼나면의 키워드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스스로를 의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여울러 추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어? A, B, C, D 중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하나 딱히 보이시나요? 그렇죠. D 번이요. 그대로 나왔죠. 화이 있으지 스스로를 의심하다 라고 나와줬던 거 그래서 바로 D 번이 답이었어요. 다른 보기를 보시면 일단 문제 자체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가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를 답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6번 한번 볼게요. 어? 아까 저랑 2번 문단 보셨을 때 바로 어떻게요? 가장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키워드 이미 잡고 시작하셨죠? 키워드가 뭐였죠? 단어 하나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렇죠. 삐아오 양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이를 칭찬해 주다요. 그래서 아이가 칭찬해 주면 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두었던 거 기억하시면 보자마자 어떻게 아 A 번이 답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문장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키워드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자주 데리고 놀러가다. 어? 놀러가다 아니었죠. 특히 여행하다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C 번에 보니까 어? 바우유의 원망하다. 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D 번에 보니까 또의 하에즈 아이에 대해서 야오 치우가 까워하대요. 요구가 혹시 나왔나요? 아니죠.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거는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야 된다는 단어가 기억나시면 어? 그러면 마지막에 7번 주제까지 제목까지 딱 연결해 볼게요. 어? 7번이 뼈우티를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면 무슨 단어가 들어온 게 가장 주제에 맞을까요? 어? D 번이 딱 보이셨어요? 뭐가 보여야 되죠? 피 비음 혼내다. 근데 혼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줬으니까 어떻게요? 앞에 비에 하지 마세요. 랏하이즈 아이가 짤 피 비음 좀 혼나는 중에 잘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제목이 딱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죠. 특히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에 따른 따른 설명이 나와주는 경우도 많지만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주 반복됐던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해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주제를 맥락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특강의 1, 2, 3 영역별로 포인트를 한번 집어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독해요. 독해의 핵심 포인트는 역시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문장을 끊는 것 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로 목적어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 단어를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했던 특히 동사별로 또 수업하셨던 여러가지 내용 중에 자주 긴출된다고 했던 기출 단어는 반드시 입으로 귀로 눈으로 반드시 숙지를 다시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접속사까지도 한번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점수를 높이는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문장의 이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장을 나누는 포인트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게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시간에 대한 키워드 접속사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역접의 접속사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푸실 때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지문부터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문부터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보기를 보시고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잡으시고 내가 찾아와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에 지문을 읽으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랑 독해를 한번 1월달 시험회에서 준비하는 특강을 한번 해보셨는데 제가 준비한 특강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을 의미에 맞게 중국어 퍼즐의 특성에 맞게 구조별로 파악하셔서 수로를 먼저 찾아주신다면 시간을 조금 더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후에 다시 한번 강남파고다에서 뵙기를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작